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대왕 갈치구이 그리고 웅엄마 배추김치, 미역국, 밥입니다 갑자기 갈지가 당겨서 왕 큰 걸로 준비해봤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호박, 밥 물, 밥, 밥, 고기맛 호윈에lined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미쳤다. 전부 먹으나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빨리 먹으면 맛있게 먹으시네요 앞뒤로 능력한 맛 uits 무섭다면 고기 낳아 먹으면 더 맛있죠? siznya 치킨은 우유가 더 맛있어지는 것과 쌈트를 먹어도 맛있습니다. 뜯어내는 애플은 근데요, 맛있을 때, 멸치! 여러분, 이 전통에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 먹으면 더 맛있지만, 내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단무지는. 진짜 맛있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맛! 저 고기가 더 맛있던데. 이번엔 마음을 먹으면 더 맛있어. 이것을 essa. 녹음을 펴aneously. 진짜이 나아가! 너무 맛있었어요 은하 야채는 매워지는 샀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많이 먹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파슬리에 싸운 물을 할거지... 너무 맛있다. 어떻게 먹을까? 너무 맛있다! 오것같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고소한 고소해요! 이번엔 스틱을 먹어라. 두개의 양념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틈을 먹으면 좋았다. 너무 맛있다. 앞다리에 있는 아이스가 더 맛있을 거 같은데...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이번에는 치즈볼이 더 사이머지 schön. 매운 맛은 10월 매운 맛은 에너지와 연어의 소매. 불닭도 한입 정도만 먹어도 맛있을까. 연어는 초콜릿이 너무 잘어울렸다...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마지막은 팍스 뱃살이 맛있어 뱃살이 맛이 좋지 않나? 매우 맛집안이다! 맛있다! 고기, 마시멜로우 매운 반죽이 엄청 들어가다! есть 골고루 먹으러 왔어요 벌써 끝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왕갈치랑 김치랑 밥, 미역국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 갈치 완전 크고 완전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었어요. 남은 거는 다음 끼니에 또 먹을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사먹는 웅엄마 김치도 제가 전라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감칠맛 좋고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너무 든든한 한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